네, 옹성호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인기스타상 여배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계속 발표해 주시죠. 네, 그럼 발표해 주시죠. 2020 아시아 모델 어워즈 인기스타상 여자 연기자 부분 수상자는 손담빛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시죠. 압터는 다양한 인터넷 프로그램에서 데뷔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최근 드라마의 카멜리아가 발표되었을 때, 이 캐릭터는 형미 퍼펙클리의 역사는 안녕하세요, 손담비입니다. 네, 오랜 역사를 가진 아시아 모델 어워즈에서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져서 팬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고 아시아 모델 어워즈도 오프라인에서 모두의 축제로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하루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곧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루지만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손담비 씨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